아이고, 우리 구찬생 아주 번쩍번쩍하네, 응? 아이고, 동부시. 아이고, 동부시. 아이고, 우리 마늘이 달덩이처럼 아주 환하네. 달덩이? 아, 복덩이하자, 복덩이. 많이 착해졌으니까 복덩이 되겠다. 언제는 무슨 돼지국밥이라더니? 언제는 닭갈국수도 괜찮다더니? 너 진짜 닭갈국수 되면 어떡하지? 괜찮아요. 내가 겉절이 되줄게요. 진짜? 진짜? 진짜지? 진짜 겉절이 되주기로 했다? 진짜로? 네, 진짜 겉절이 해줄게. 나의 곁에서 영원히. 나의 곁에서 영원히. 나의 곁에서 영원히.